여행업계 2위 기업인 하나투어가 영업이익률은 빅3 업체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엔데믹을 맞아 여행업계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하나투어의 영업이익률은 5.86%를 기록했습니다. 이는 경쟁기업인 모드투어와 노랑풍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. 업계에서는 높은 광고선전비용과 해외 패키지 비중감소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. 특히 증권가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패키지 상품이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모드투어의 경우 2019년 2분기 패키지 송객수 가운데 패키지 송객은 53.12%를 차지했으나 올해 2분기에는 63.21%까지 비중이 늘었습니다. 반면 하나투어는 2분기 전체 송출객 55만 4,456명 가운데 패키지 송출객은 27만 2,656명으로 49.18%에 그쳤습니다. 이는 2019년 동기 58.93% 대비 약 9.75%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. 모드투어와는 14.48%포인트 차이가 납니다. 하나투어 측은 고정비용이 타사 대비 높고 매출에서 항공권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라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아이비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패키지 상품은 여전히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는 상품이라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에 하나투어는 수익성 높은 프리미엄 상품과 온라인 판매 채널 강화로 실적 개선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.